이번 순서는요 우리 DBS 동화방송 예능극장이시면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추억에 가했어요 저희가 직접 우리 단장님이시고 연출 다 맡아서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들과 저희들의 만남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수이시고 신곡이 본인 노래가 있어요 고마워요라는 노래가 있고 거기에다 생일 없는 소녀를 여러분 모셔드립니다 자 장명식 모셨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다 맞습니다 으헤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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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